톰 스타를 받으신 교정석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가운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우선 텐트 먼저 찍을게요 왼쪽 먼저 봐주세요 자, 가오세요 아, 사실 올해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다른 한 해를 보내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 행복번도 많이 믿기고 있고 대화할 텐데 많이 좋습니다 욕심을 내는 날이 보다는데 더 좋은 연금에 대스피어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좀 미끄러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최상화해서 그렇다 할 생각이 들어요 2017년에 그런 거 혹시 멜로디나 뭐 이렇게 딱히 뭐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건 없으세요? 그렇죠 맨날 뜨거운 걸 쓰러나요 격정된 걸? 뭐든지 열심히 쳐주면 되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우리 전효석 씨 지금 행사장 안으로 또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네,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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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